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QQQ 하락하지만 제가 투자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의 유명한 명언 3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오늘의 증시를 보실까요? 우선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미국에 2월 CPI가 발표가 있었죠. 3월 12일 날 있었는데 이 CPI가 예상치보다 0.1%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왔죠. 그런데도 이것을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엔비디아는 많이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지금 미국장이 진행 중에 있죠. 또 신고가에 떨리는 순간 뭐 무허가 건물 노려 6배 뻥튀기 재개발 알받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무려 사과 10kg이요. 도매 가격이 9만원대인다고 합니다. 9만원 엄청나죠. 저도 요즘에 장을 보러 가는데 사과를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예전 금사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배 껑충 뛰었다는 내용.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될 텐데요. 그리고 하반기 금리나 건설 경기 맞물릴 땐 점포매각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상위, 테마 상위, 환전고시환율,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원자재. 근데 금이 좀 내렸네요. 국내 금은 올랐고요.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모두 상승했죠. 우선 코스피는 2693.5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0.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9.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0.02% 상승,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63.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0.5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했고요. 기간도 매도했죠. 외국인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간은 매도했네요. 코스피 200은 개인과 기간이 매도했고요. 외국인만 매수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가비아, 에코프로, 투산, 에네벨리티, HLB, 태연건설, 삼성SDI, 뭐 쭉쭉 있죠. 레몬레인은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가비아도 상한가를 했네요. 삼성전자 올랐고요. 투산, 에네벨리티 올랐습니다. 태연건설 올랐고 삼성SDI는 보압이네요. 반면 이제 에코프로나 HLB는 하락했네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외국인 순매도 보면 HLB, 네이버, SK하이닉스, 기간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신한지주 등이 있고요. 기간 순매도 보면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이 있네요. 상한가는 판타지오, 플래스크, 가비아가 같고요. 레몬레인도 있죠. 상한가는 프리엠스, 상승은 오상, 헬스케어, 제주은행, 보압은 KR 모터스, 데이프 플러스, 만우 제강, 하락은 BL, 디지캡, 거래량 상위는 신성, ENG, 판타지오가 있었고요. 고가 대비 급락은 오상, 헬스케어, 프리엠스, BR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5만 상승했고 나머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콜딩스, LG화학은 하락을 했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락의 무게를 둘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모두 상승을 했죠. 참고하시고요. 해외증시 잠시 보면 다운은 상승하고 있고요. 39,149.17포인트로 플러스 0.37% 상승 반면에 이제 나스닥종합이나 S&P500은 하락하고 있네요. 나스닥종합은 16,183.16포인트, 마이너스 0.51% 하락하고 있고요. S&P500 같은 경우는 5,169.46포인트로 마이너스 0.1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BK 하락했고요. 상해종업 하락했고 항생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했네요. 이어서 시장지표 보시면요. 미국 원달러 환율이 1,317원, 2.5원 상승했고요. 달러, 일본엔 등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맵 볼게요. 삼성전자가 1.09% 상승한 공가가 7만 4,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전면에 SK하이닉스는 16만 3,600원으로 마이너스 1.27% 하락을 했죠. LG NOS 솔루션도 마이너스 0.24% 하락했고요. 네이버, 카카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푸스코딩스, 푸스코퓨처, 엔 등등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KB금융은 무려 5.87% 상승했고 신한지주 4.62% 금융지주사들 상승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상승했고 카카오뱅크, 현대차 상승했고요. 삼성물산 상승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맵 볼게요. 코스닥 맵 보시면 에코프로BM이 플러스 0.95% 상승했고요. 종가가 26만 4,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는 반면에 마이너스 0.49% 하락을 했네요. 61만 2,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HLB 하락했고요. 리노공업 하락했고 그리고 슈젤 하락했고요. 엔캠 하락했고 반면에 알테오젠은 3.88% 상승을 했고 이메이드는 무려 14.43%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TV도 4.42% 상승 LS 머트리얼즈도 4.11% 상승했다는 내용이고요. 전면에 리노공업은 마이너스 2.48% 하락을 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 오빙맵을 한번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58% 하락이 있고요. 애플도 마이너스 1.28% 하락,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99% 하락, 거의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반면에 이제 구글 1.17% 상승, 아마존도 0.85% 상승, 그리고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0.9%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3.53%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를 봤을 때는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익스트림 그리드였죠. 근데 증시가 좀 미국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그리드 탐욕 구간으로 내려왔는데 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네요. 보시면 PQQQ 월봉인데요. 지금 정고점을 양봉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뚫다가 이제 원래는 이게 양봉이었죠. 근데 요 근래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찌, 은봉 도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한번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락해서 끝나게 되면 뚜껑을 딴 계기로 아마 이 돌파했던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5선, 그리고 10선을 깨는지 10선이 거의 해당 정고점이었죠. 10선까지 닫고 올라가면 다시 최고점 91.68달러로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조정 받고 급하게 올라가서 최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이제 모아둬야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저도 볼 생각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야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또 빠질 것 같은데 주식 팔아야 하나 여러분 파실 건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안 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초입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그 중에서 100개의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주식으로 이루어진 나스닥백 나스닥백을 탭의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게 바로 TQQQ 어... TQQQ죠. 이런 좋은 알짜배기 ETF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TQQQQ와 이제 월봉사 월봉 도취모양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월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뚜껑을 따면 돌파한 자리까지 조정받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의 다른 말은 기회이다.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관점이니까 어... 참고만 하시고요. 이게... 이거를 다 뚫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장이 안 좋아져서요. TQQQ 3배 레버리지는 그럴 수 있죠. 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증명한 게 2022년도였죠. 그래서 부정창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안 한다는 보장 없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자신이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이렇게 하락이 온다고 해도 어... 해당 주식을 안 팔고 견딜 수 있을지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 물방을 하시면 안됩니다. 탭의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 10% 가산에 한 10% 정도만 투자하시고 올라가면 조금씩 분할 매도해도 되고요. 내려가면 분할 매수해서 딱 10% 만 거도 덜도 말고 10%에 대해서만 투자하고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물방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수복도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고하시고 어... 아무튼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TQQQ를 투자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어... 아래와 같이 이 테스트 계좌 지금 테스트 계좌가 획득률이 66.39%입니다. 어... 이런 상황인데 만약 조정을 받게 되면 아래 이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이 유튜브 소액이지만요. 소액에 유튜브 수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해당 어... 만약 조정을 받게 되면요. 유튜브 수익으로 또다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비록 아직 저의 유튜브 수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소한 금액이죠. 하지만 제 영상 콘텐츠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PQQQ가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하지만 유튜브 수익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저도 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 수익을 보고 있다. 물론 2022년처럼 하락장이 나오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지만 그 마이너스일 때도 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날 매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락장이 나오면 저야 땡큐죠. 아직 얼마 모으지 못했잖아요. 테스트 계좌에서는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PQQ를 하락... PQ가 이제 하락해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술 혁신에 가속하고요. 두 번째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진입 장벽인데 한번 보시죠. 하나 기술 혁신에 가속합니다. 요즘 핫하죠. AI 인공지능 테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최근 주가 상승세를 이제 보이는 기업들은 모두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지역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4차 산업혁명에 모두 문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SOXL도 싸고 있거든요. 반도체 IC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이태프인데 역시나 여기 이 4차 산업혁명에 산업의 쌀이 또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 TQQQ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분산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3배 레버리지로 이렇게 최적화시켜주는 이태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락하게 된다면 또 3배로 저의 자산을 이렇게 보면 떨어지게 만들겠죠. 그런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투자하신다면요. TQ는요. 이런 혁신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동인 매직TV 채널에선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과거에도 기술 혁명은 시장 변동성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죠. TQQQ는 장기적인 시장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지고 시장은 전략 장기적인 변동성에 이렇게 변동성은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것을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결론은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수하지 않고 하락할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주식은 20% 올랐는데 20%나 10% 올라오는데 저의 수익은 100%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만 잘 이용하면요. 그런데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엇박자로 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의 관점은 떨어질 때 조금씩 그날 매수하는 거죠. 또 올랐다 싶으면 그냥 반망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지금 저희 계좌 상태죠. 66% 아직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흔들지 마시고요. 꾸준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저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방법을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낮은 진입장벽인데요. TQ는 나스닥 100 지수가 세 지수에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ETF라고 말씀드렸죠. 개별 기업 주식은 너무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주식 대신에 개별 주식의 상승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저는 TQQQ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도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 기업과 분산 투자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태포입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라서 하지만 변동성 코드요. 주가가 다른 3배 레버리지보다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아가고 있죠. 그러면 매준말 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면서요. 이렇게 주가가 오늘처럼 빠질 때 일봉상 보면 빠지고 있죠. 이런 2.18% 2%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히터린치의 명언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명언을 소개시켜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터린치의 명언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식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마라톤과 맞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인생 같습니다. 주식은 그리고 기업의 일부 소유권이고 따라서 기업을 이해하지 않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 뉴스 기사들도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의 실적으로 투자하는 게 주식투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당 TQQQ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4차 산업혁명 초입에서 나락가 하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상승할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드네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변동성이 심한 TQQQ를 투자할 때 이 세 가지 명언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절대 1위를 비하며 흔들리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며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신만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투자할지 투자를 안 할지 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TQ는요.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세배를 해버리지 오늘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일반 ETF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쭉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보시면 변동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죠. 투자 전에 투자 목표 그래서 위험 감수량 등을 고려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자산의 한 10%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할매수 떨어질 때마다 분할매수 하고 있고요. 투자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산을 잘 조절하시고요. 분산 투자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셔야 저도 이렇게 영상 찍는 또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